아 샐러드 한 번만 드셔보세요 인절미 떡이 있어 진짜 이게 비전이네 그리고서 이거 소금 줘 떡이 이게 맛있어 근데 이게 흑임자 드레스는 진짜 먹어본 적이 최고야 오늘이 아 저는요 진짜 여러 집 단어 습관에 지금까지 얘가 양식을 좋아하는데 우리 지원이가 정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만난 거에요 맞아 맞아 그래서 지금 막 저렇게 떨려 하는 거 처음 보네 안 드세요 원래 말이 좀 없거든요 지원씨가 계속 관심이 가죠 정나씨도 아유 고생해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어 스킨십같이 궁금한 거 없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뭐라고 재밌네 실제 성격이 어떠세요 왜냐하면 진짜 고객에서 보셨던 뭐 그런 성담? 청담 마녀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보여준 성격이 내, 제 성격이죠 진짜 예 진짜 성격 오 호동이 다 베개를 베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. 베개를 뱉는데도 안 보여. 왜 그래 저거 자꾸. 한떡 싸. 아 맛있어요 진짜. 잠깐만. 아빠 아빠. 내가 갖고 올게. 아 이게. 무검지. 무검지. 어 쌈이 나오네. 아 돼지국 때문에. 아까 그 저 저 그거 보쌈. 아 이거 어떻게 놓지. 와 비주얼이 너무 좋다 이거. 이게. 와 이거 진짜. 깜짝 놀랐어. 밥에서 감동받을 것 같아. 뭐야. 이게 뭐예요. 이거 뭐야. 밥에. 사랑이 피어 나네 밥에. 밥이 벚꽃 색깔이. 자색고구마. 아까 피클에 넣었던 그 자색고구마 있잖아요. 네. 그거랑 고구마랑 섞어서 넣으면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. 사실 그럼 이거 고기는. 내가 이거 하나만 싸줄게 지훈아. 다 넣고. 예전에 먹어봤습니다. 돼지고기를. 네 돼지고기를. 대장베이스로 해가지고 어. 진짜. 아. 그런데 또. 빨았는데도 이 전체 베이스로 이렇게 감아야 되니까. 그야말로 이제 보쌈이야. 맛있는 돼지고 보쌈에서. 그쵸 이렇게 잘. 우와. 전하시 그럼 이거 고기는 이거 다 차도 이거 내가 싸가지고 이거 저 남자 힘을 써야 되니까. 재훈이한테 한번 줄라고 해. 주세요. 드리겠습니다. 누구한테 쓸지는 전 모르겠지만. 내가 공도 딱. 줘봐요 좀 어디다 쓸지 모르니까 빨리 줘봐요. 옳지. 묵은지도 썼어요? 네 묵은지. 묵은지 빨간 거에다가 살짝 이거를 다 넣어줬는데. 고기도 힘이 세고. 묵은지는 데서 힘이 좋아요. 그러니까 이 찝힐 때. 진짜 고기 김치잖아. 근데 정말 많이. 찝고 있는 느낌. 그거밖에 안 되는데도. 고기 힘이 없는데도. 딱 두 가지인데도. 그냥 맛이 다 필요 없어. 봐봐. 여기 살짝 들어간 건데 힘이 있지. 네 있어요. 고기. 고기 살짝 들어줘야 돼. 이거를 이제 마무리 제가 데코를 해. 그냥 바지만 보다. 고마워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한 입에 먹었어. 네 감사합니다. 그렇게 드시고 있어요. 밥을 조금 살짝. 되게 기쁨 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. 되게 예쁘게 드셔. 너무 파. 되게 작은 연어롤 이런 거 드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다음에 니가 드릴게요. 조금 작게 해라잉. 오케이. 그냥 드릴게요. 조금 작게 해라잉. 별로. 별로.